나를 탄핵하라. 야당의 탄핵에 검사 200여 명 집단 반발. 검사들 또 거기 자기네들 글 올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개소리들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장계가 짖었죠. 이원석 총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그건 결국 스스로를 탄핵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짖었더니 그 밑에 또 부장검사들이 두 놈이 같이 짖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영권, 송경남 이런 인간들이 짖었어요. 같이 짖으니까 지금 갑자기 개떼들이 이렇게 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라고. 자기도 짖어요. 이렇게 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 이거는 거의 선동이죠. 들고 일어나라 하는 선동입니다. 조폭들을 같이 안아두세요? 그렇죠. 조폭이죠. 지금 윤석열 정권자 같은 조폭이니까.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그동안 무소불이의 권력을 휘두르고 특권을 행사해 오고 그걸 좋은 쪽에 안 썼죠. 나쁜 쪽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맨날 와서 주차선에 침범해가지고 두 대 세울 때에다가 차를 세운다든가 지원자 세운. 네. 장애인 구역에 세운다든가 이걸 해올 수 있었던 검찰이 지금 그걸 못하게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으로 비교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집단 행동을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집단 항명이요? 그러면 자르면 되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은.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그걸 건드리지 잘 못해요. 왜 못하죠? 그냥 200여 명 사표 써. 사표 쓰면 되잖아. 하기 싫으면 누가 월급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쳐주면서 돈까지 그냥 뒷구녕으로 챙기라고 했어. 누가. 그러라고 검사되라고 했어? 니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당연히 그만두지 않을 거고 오히려 검찰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면에 나서서 국회를 압박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깡패들이지 뭡니까? 이게. 그렇죠. 깡패죠. 깡패.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할 놈들 많거든. 관둬. 나를 탄 애카라? 해줄게. 이 식. 랄라들아. 정말. 버르장머리가 어디. 아니 일개 공무원 주제에 어디다 대고 지금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저러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가 국민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사봤어요? 어디? 사실 검찰들의 그런 모습은 예전에 노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때부터 드러났었죠. 그때 검사들, 젊은 검사들도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참다 참다 못해서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한. 학번이 뭐 어떻게 되시죠? 그렇죠. 그런 걸 국민들도 보면서 그때 충격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후로 정치검찰들은 더욱더 강화되고 더 나빠졌다, 악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정점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검찰은 정말 대대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국가의 화근으로 작용할 그런 검찰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쿠데타 세력들 아니에요? 쟤네들 다. 쿠데타의 같이 공범들이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화회 반발한다고 군 개혁을 안 합니까? 그럼요. 한화회들도 그때 엄청 지저댔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조직이 아니고 모유계에 결국. 2천여 명의 검사들 다 그렇습니까? 200여 명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한테 그냥 속가려면 돼. 그냥 다 파밀시켜야 돼요.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너무 말랑말랑해 구니까 저런다고 생각해요. 4명만 하니까. 200여 명 다 해요. 다 조사해가지고. 집단 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집단 행동에 참여했잖아, 지금. 한 사람들을 다 적발해서.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미 윤석열 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했죠, 계속. 끊임없이. 예를 들면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개혁하려고 할 때. 집단적으로 모여서 집회 열고 항의도 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항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복현, 주진호 이런 애들이 했잖아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얘기하지.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병들게 했어요. 지휘가 딱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김영찬 하나만 놓고 봐도, 2007년에 바다이야기로 수사를 해가지고 김성태를 잡았어요. 그런데 집행유예로 나가게끔 해줍니다. 이게 생각해봐요. 도박이 이게 얼마나 심각했고, 그때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가장들이 전부 다 집에 돌아올 때 거기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흔들린다고 했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정권이 완전히 그때 무너질 뻔했어요. 그렇죠. 2007년에. 그리고 노무현 잡으려고 2008년에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도박 업소를 만들고 떼돈을 벌었던 조폭들을 잡아넣었는데 조폭들은 다 풀려놔.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냥 거기서 5년씩 선고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김성태를 잡았는데 그 잡았던 사람이 김영철인데 2014년 이때 다시 잡은 사람이 김영철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둘이서. 야, 김성태가 잡혀왔는데 얘 담당 누구냐? 아, 영철이야? 야, 영철아. 얘 좀 잘 어떻게 해봐. 적당히 이렇게 만져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법법 위반으로 1,500만 원. 그리고 그때 주가 조작으로 징역 3년인데 집행유예 5년이에요. 풀려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검찰들이 증거에 대한 소명을 철저하게 못했고 그리고 1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줘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썼대. 그래서 감형이 됐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바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조폭이 김성태입니다. 그 돈 갖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민들 피고름을 짰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까지 모아서 무자본 M&A에 들어와서 그 회사들을 솔랑솔랑 말아먹으면서 거기에서 피눈물을 흘린 회사 직원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수천, 수만이에요. 진짜. 주가 조작의 피해자는 수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검찰들 배불리기 하고 있는 거기에 역대로 검찰 출신이 아니, 애초에 2014년 주가 조작 수사가 2018년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는데요. 그때 마지막 변호사가 증권합수부 단장이에요. 그 증권합수부단의 단장이 마지막 변호사가 됐어요. 옷 벗고 나서 조재현이. 도대체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범죄자를 수사한 놈이 범죄자의 변호사가 돼서 정관예우를 누리고 있고 범죄자는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또 범죄를 하고 있잖아. 2018년에 나와서 또 범죄를 한 게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걸로 쌍방울은 상장 폐지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나노스도 지금 거래 정지예요. 그러면 거기다 지금 주심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살하고 난리 나는 거죠. 집안 폐가 망신하고.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풀어주고 이재명을 잡아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진짜?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란 놈이 이러고 있어요. 최상병 특검은 정치적 의도라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방탄이라고 탄핵을 한다는 건 민주당 당대표의 방탄이라는 우려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행정부는 그래도 최소한 중립을 표방했고 중립적인 척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딱 하나가 돼서 짬짬이가 돼서 검찰, 장관, 행정부, 국힘당, 의회의원들, 대통령까지 해서 그야말로 조폭 집단으로서 흘떡 묻혀서 대놓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본 거죠. 여러분은 검찰 독재 시대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말도 못하는 언론들이 있는다는 것 하나가 곧 그게 증거죠. 검찰 독재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독재를 독재라고 말을 못해요? 독재 치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성윤 검사 출신이죠. 의원이. 너무 오만하다. 자기 성찰이 뭔지 아니냐. 어느 행정기관이 국회에 대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이 그랬어 보세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위법한 검사를 검찰이 수사를 안 해. 그러니까 법. 얘네들이 말 잘하는 거 있어요. 한동훈. 내가 무슨 정과자입니까? 내가 언제 범죄에 저질렀어요? 이렇게 대놓고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뭐 정과자를 아닌 사람은 정과자를 만들 수 있는 게 검찰이고 정과자가 될 사람을 정과자 안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검찰이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어떻게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김영삼 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김영삼 때. 87년 이후에 김영삼 때 이걸 공고히 한 겁니다. 김영삼이 왜 그랬겠어요? 국정원 약화시키고 군인 힘 빼고 그걸 때려잡을 수 있게끔 검찰을 키워준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왜 바로잡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하는 건 진짜 악의적인 프레임이고요. 제가 신의식이랑 토론을 할 때도 계속 그런 거예요. 이재명을 구하려고 검사를 탄핵시킨 거 아니냐. 그 네 사람이 지금 현재 탄핵된 사유들은 이재명과 다 관련이 없어요. 김영철은 태블릿 PC와 장시호 이것 조작 수사 때문에 지금 탄핵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피의자하고 연인 관계가 되면 이게 됩니까? 공교롭게 네 명이 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지금 탄핵을 한 검찰 네 명 제일 악질적인 사람을 먼저 탄핵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일 나쁜 놈들. 그러면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시킬 때 누구를 세워서 수사를 시켰겠습니까? 앞세워서 자기만 잘 듣는 사람에게 가장 말 잘 듣고 악질적인 검사들을 뽑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겹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겹치는 거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이 네 명이 개입한 것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요. 사실 검찰 내에서 나쁜 놈들 출연해서 탄핵하려고 손 뽑아내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상당 정도 개입했을 것으로 저는 확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치할 거라고. 이게 사실은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교묘한 거짓말을 언론이 받아주고 있으니까 기고만장에서 저러고 있네요. 이 상황인데도 권순정 고검장님 간부들과 관광지에서 술 처먹었어요. 검사들이 이러고 아리셀 참사 일주일 만에 관내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검사들의 민낯이잖아요. 이게 행정부의 공무원이라면 저런 식의 행태를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몸조심하죠. 검사들은 거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면책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인 것 같아요. 거의 국회의원 이상으로 오히려 국회의원이 더 요새는 위험하죠. 잘못하면 잡혀가는 검사들은 절대 잡혀가지 않는다. 설사 탄핵당하더라도 기각해준다. 이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성윤 의원 말대로 오만해질 때로 오만해진 겁니다. 저는 그 대사가 떠오르는데 예전에 어디 봤던 영화였는데 야 니 배는 배가죽은 쇠로 됐냐? 찔려면 다 들어가 이러면서 조폭들이 위협을 하는 그게 떠올라요. 그런데 검찰들은 배는 쇠가죽이 된 거죠. 안 들어가요.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가요. 검찰들은 그런 거예요. 누구든 데리고 와봐라. 칼로 쑤셔보게. 안 들어가는지 보자. 그런데 자기들은 안 들어가고. 자기들한테는 안 쑤셔. 쑤셔도 안 되게 철판 깔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강선호 대변인이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무슨 신이냐. 이원석 바지총장은 김건희에서 사건 수사나 똑바로 해봐요. 대통령이고 검사고 나발이고 똑바로 안 할 거면 내려와라. 이게 민심이다.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검찰들의 뇌구죠. 그러니까 범죄에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무감각해지잖아요. 범죄를 저지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 정도 상태에 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혼자 하면 약간 견제가 돼요. 주변을 안 하고 자기 혼자 하면.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처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무리지어서 조직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 그야말로 뇌의 자리에 간이 들어가는 간땡이가 부어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마피아들이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죄인식도 거의 안 느끼고 그게 관행이고 문화니까 맨날 옆에서 보는 거고 또 그것을 옆에서 지지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혹시라도 거기서 이탈하려고 하면 처벌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거의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흐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터벌하지 않고는 검찰이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왔다. 지금 이 정치검찰들 윤석열,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조폭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은 이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흩어져 있는 일탈 범죄의 경우. 그런데 이거는 집단을 이뤄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집단을 가만 놔두면 대체로 더 많은 욕심을 부려요. 군대에서도 전두환이가 한 아이를 만들고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결국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도 지금 그렇게 해서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군대에서 한 아이를 해체시킴으로써 비로소 군대가 정상화되었듯이 검찰도 일단 사저직 드러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게 쏠려있는 권한들 집중된 권한들 수사권, 지속권 등등을 다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분리해내야 되고 이런 거를 잘 해내야 겨우 검찰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지금 아예 민주당에서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그걸 총리실 산하에 두는 아, 그리고 총리실 산하가 아니구나. 그거는 법무부 산하에 두고 그다음에 중수청을 만들어서 중대범죄만 따로 수사할 수 있는 중수청을 만들어서 그거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이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게 되면 힘을 쓰지는 못하죠. 좀 낮죠. 확실히. 기소는 공소청이 독점하더라도 자기가 수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소를 할 때도 혼자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소위원회 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은 함께 점검을 하게끔 하면 그러면 기소 담당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소를 독점하는 것보다는 나눠가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경찰도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렇죠. 여러 군데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랬을 때 기소를 전담하는 것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이 하면 되지 않을까 전담. 전담. 기소하는 판단이 아니라 기소할 건지 말 건지의 판단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눠가지고 그게 내려져서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전담하는 쪽으로 그쪽이 하면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사하는 사람 기소하는 사람 공소 유지하는 사람이 다 분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검찰 쉐리들 자기 물음 파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더욱더 가열차게 검찰개혁을 할 수 있게 절대로 이런 여론 조작이 흔들리지 말고 두벅두벅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 공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 TV에서 먼저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의 위증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의 위증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의 위증으로